안녕하세요. 웹스퀘어 퍼블리싱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퍼블리싱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컴포넌트 위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웹스퀘어를 실행하면 웰컴 페이지가 뜨는데 최소화를 시키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뷰어부터 설명드릴게요. 좌측 상단 프로젝트 익스플로어는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뉴에서 웹스퀘어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뉴 프로젝트 창에서 프로젝트 이름을 EDU라고 입력을 하고 피니쉬 버튼을 클릭합니다. EDU 프로젝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EDU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뉴에서 웹스퀘어 페이지 파일을 생성합니다. 파일 네임을 EDU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피니쉬 버튼을 클릭합니다. EDU.xml이 생성되었죠? 다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 뉴 웹스퀘어 CSS를 생성합니다. CSS name을 common.css라고 입력 후 피니쉬를 누릅니다. CSS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폴더를 생성해 볼게요. 프로젝트를 선택 후 동일한 방법으로 뉴 폴더를 클릭합니다. 폴더 이름을 이미지 쓰라고 입력 후 피니쉬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팔레트 뷰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웹스퀘어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와 UDC, TTC, 스니핏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 퍼블리싱을 할 때 특히 사용 빈도가 높은 컴포넌트 위주로 실습과 병행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만들었던 XML 파일을 열어봅니다. 그러면 팔레트 뷰의 컴포넌트들이 보이실 거예요. 다음으로 디자인 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화면을 그리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스크립트, 데이터 컬렉션, 서브미션, 소스 이렇게 5개의 탭으로 구성됩니다. 디자인 탭은 위즈위그 방식의 디자인 공간으로 팔레트 뷰에서 선택한 컴포넌트를 그리시고 확인하실 수 있어요. 스크립트 전용 탭, 데이터들의 저장 공간인 데이터 컬렉션 탭, 서버와의 통신 계약을 정의하는 서브미션 탭, 디자인 뷰에서 작업한 내용에 대해 자동으로 XML 소스가 생성되어 표시되는 소스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퍼티 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컴포넌트들이 가진 각자의 속성을 제어함으로써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요. 툴팁으로 각 속성의 설명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측 하단에 있는 아웃라인 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포토샵의 레이어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XML에 어떤 컴포넌트들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루핑, 복사, 삭제 등 컴포넌트들의 제어도 아웃라인 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각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속성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컴포넌트의 스타일도 변경해보는 실습을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들은 웹스퀘어에서 기본적인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용자정이 CSS를 만들고, 엔진에서 예약된 컴포넌트들의 클래스를 덮어쓰기 하면서, 원하는 디자인으로 컴포넌트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답니다. 이후 반복되는 실습을 통해서 쉽게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팔레트 뷰 상단에 있는 검색 기능으로 컴포넌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인풋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하단에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이중 인풋 박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풋 박스를 클릭하면, 인풋 박스 생성 창이 뜹니다. OK 버튼을 누르면 디자인 뷰에 인풋 박스 한 개가 그려진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인풋 박스는 HTML에서 제공되는 인풋 태그에, 타입은 텍스트와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Ctrl-S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 이제 브라우저에서 인풋 박스가 잘 그려졌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하려면, 상단에 있는 빨간 단추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빨간 단추를 눌렀더니 라이선스 등록 창이 뜨죠? 웹스퀘어를 설치하고 처음 실행하면, 이 팝업이 뜨게 됩니다. 미리 제공받으신 라이선스를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교육받기 전 제공된 폴더에서 라이선스를 찾아볼게요. 라이선스 코드를 복사한 후, 팝업창에 붙여넣기 하시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웰컴 메시지가 뜨죠? 정상적으로 라이선스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교육용 라이선스로 등록을 했는데, 이후 변경하실 수 있어요. 이제 본인의 기본 브라우저에서 화면이 열립니다. 인풋박스가 그려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개발자 도구에서 HTML 소스를 확인해 볼게요. 바디 하단 인풋의 클래스를 확인해 보면, 인풋의 W2인풋 클래스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풋박스의 포더를 빨강으로 변경해 보는 실습을 해 볼게요. 잘 따라와 주세요. 우선 스타일 뷰를 열어보겠습니다. 우측 상단 퀵 액세스가 있습니다. 스타일이라고 입력을 하면 스타일 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스타일 뷰를 클릭합니다. 열려진 스타일 뷰를 디자인 뷰어 단으로 위치를 옮겨 볼게요. 스타일 탭 우측 상단에 있는 Add Internal Styl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뷰 마지막에 있는 소스 탭을 열어줍니다. 소스 뷰에서 직접 인터널 스타일을 작성해 볼게요. 우선 브라우처로 돌아가서 좀 전에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했던 W2인풋 클래스를 복사합니다. 웹스퀘어로 가서 스타일 구문에 붙여 넣어주고 보더 컬러 레드를 입력합니다. 컨트롤 S로 저장하신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해 볼게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인풋 박스의 보더가 활강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타일에도 우리가 입력했던 보더 컬러 레드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너 레드가 들어가는건 꼭 뷰가 마실 Vegetta 할 수 있습니다.